네 안녕하세요 버거포니트 조정입니다. 이번 QA 시간에도 질문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이구요 그 다음에 웹취약점진단 모의웨킹 쪽으로 좀 진로를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글을 통해서 또 이제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모의웨킹 파트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보안 쪽으로 공부하실 때 보통 웹취약점 진단을 할 때 제일 좋아합니다 이건 제가 강의하고 있는 교육생들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뭐 인프라 구조들을 인프라 보안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시스템 관련된 해킹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들 앞에서 뭐 리눅스도 공부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웹취약점 진단입니다 왜그냐면은 우리가 공격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화면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 쪽으로 좀 공부를 할 때 처음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 웹 쪽을 웹취약점 진단 보다는 이제 웹과 관련된 html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로 한번 이제 웹페이지를 간단하게 구성을 한번 해봐라 왜그러면 다른 리눅스나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공부하시려면은 화면이 이제 콘솔로 명령어로 이게 막 이렇게 cli로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 공부를 할 때나 뭐 뭐 공부할 때도 아 이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html로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시면은 웹에 대한 구조들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hp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학생들이 처음에 많이 접하는 것이 php거든요 그래서 php 같은 경우는 아니면 파이썬이라고 하는 뭐 요즘은 d장고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 웹 쪽을 먼저 이렇게 하시면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눈에 탁탁 보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보이면은 예 재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쪽으로 공부를 넘어갈 때 이제 웹 취약점과 관련된 부분들로 넘어와서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질문을 주신 분들 질문을 주신 분과 함께 거의 이런 패턴으로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하게 뒤에서 보시면 이제 회사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 막 마음이 이렇게 지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의견을 드리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더 좋을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력을 쌓기 위해서 이제 webpacking.kr 굉장히 유명하죠 저도 요거 공부할 때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10 몇 년 됐죠 15년 정도 했는데 그때부터 저도 이걸로 공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루트미 러스 드림에 요즘 유명하시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실력을 쌓기 위해서 버그바운티 같은거는 이제 ctf 대회를 종종 나간다 거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루트니를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십니다 저는 이제 뭐 ctf 같은 경우나 버건티 같은 경우도 참여하시라고 많이 참여하시라고 합니다 특히 좀 시간이 좀 많이 있는 그 나이대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부터 이렇게 공부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ctf 대회에 대한 수상 기회들도 훨씬 더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공부할 시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많이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다닐 때 이제 ctf 몇 번 나갔거든요 저도 수상을 못했죠 끝내는 이제 수상 못하고 이제 본선까지만 좀 나갔다가 아주 피를 보고 왔죠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뭐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 다른 ctf 대회는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고 버그바운티 같은 경우도 종종 이제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이제 문제죠 왜 그러냐면 ctf 대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로 이제 면접할 때 결과로써 보이는 것이 수상이에요 근데 수상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수상을 했던 팀들도 수상을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1위에서 이제 3위 정도까지 이제 수상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이렇게 다 그 동아리나 아니면 학교 이제 뭐 어떤 회사 그런 데서 이걸 놓지를 않아요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 그래서 이제 ctf 대회나 이제 큰 회사 큰 대회보다는 좀 이제 외국 같은데 챌린지 대회도 있고 그 다음 국내에서도 짝게 짝게 하는 그런 챌린지 뭐 포렌식 챌린지나 여러가지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좀 보면서 한 입상 기회를 좀 누려 보시라고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뭐 작은 동아리 대회에 대한 입상들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입상을 하고 문제들을 많이 풀어 봐야만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자신감들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많이 하시고 대회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시고 하시다 보면 이제 자신감도 많이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왜 또 이제 좀 자신감이 좀 내려간 부분들도 있냐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큰 대회나 그런 데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수상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어렵거든요 큰 대회도 어렵다 보니까 문제들이 안 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대회들을 좀 많이 종종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그 바운티도 똑같습니다 보고서 제출했는데 이제 무효가 됐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죠 기존에 다른 사람이 먼저 찾아가지고 무효가 됐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취약점이 이제 버그 바운티를 주는 그 포상 내역에 안 들어가는 경우죠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취약점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뭐 크로사이트 스크리티에서 뭐 몇 가지 아니면 리데렉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두 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무효가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이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뜻이요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교육생들 이렇게 sk실더스 같은 경우나 제가 모기의 긴 실무를 교육을 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은 처음에 올 때는요 전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눅스 명령어 조차도 아니면 이제 가상환경 vm이나 그런 것들도 전혀 쓰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왔는데 나중에는 이 친구들이 보면은 취업이 된단 말이죠 왜 취업이 될까? 제가 잘 가르쳐서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향은 분명히 제가 자법입니다 예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방향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제가 가르치는 과정 자체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것들이 이제 목표인 것이죠 이 친구를 굉장히 엘리티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뭐 ctf를 나는 수상을 시켜주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저는 딱 하나 취업을 이제 대한다 자기가 원하는 최대한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될 수 있도록 저는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들은 뭐냐면은 결과물이죠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ctf 같은 경우는 입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 주신 분은 결과물이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것이고 버그 바운티 같은 것도 결과물이 지금 현재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도전을 하냐 도전하는 것은 좋은 거죠 하지만 지금은 현재 고민이 취업 준비하는 거잖아요 취업 준비하는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결과물이라는 것을 좀 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들을 좀 하시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항상 종종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인프라들을 구축한다 너무 복잡하면은 그냥 웹서비스나 시스템 쪽이나 하나만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 처음부터 너무나 크게 구축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구축을 하셔야 돼요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실무처럼 구축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안에서 이제 공격기법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가 웹서비스 하나를 구성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으로 실무하고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시나리오 모의해킹을 하는 거 공격기법들이 조금 조금 달랍니다 특히 이제 시스템 공격이나 apt 공격을 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할 때는 좋은데 할 때는 단기적으로 만약 시간이 없다 아니면 난 지금 참여자 취업을 해야 한다 당장 취업을 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보고서에요 보고서 작성인데 저도 이제 교육생들이 다 수료를 하고 난 뒤에 PPT 보고서나 이제 DOC 상세 보고서를 보면은 이 보고서 작성에 많이 힘들어한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한다는 것은 뭐냐 작성하는 것도 힘들고 속도도 안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성한 결과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퀄리티도 그닥 좋지가 않다는 거죠 왜그러면 이제 대학생 때 이런 보고서 작성들도 많이 하고 좀 실무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컨설팅들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인데 사실 대학교 때는 이제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나 그런 보고서 작성들만 좀 많이 이제 하죠 나머지는 이제 레포트서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실무적인 보고서들을 많이 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제 방향은 뭐냐 저희가 이제 모이애킹 쪽으로 한다면 모이애킹과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 항목들 그렇죠 전문 점검 항목들이 완벽하게 모두 다 포함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라고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는 실무에서는요 한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해킹대회가 아니거든요 해킹대회 같은 경우 CTF 해킹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한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키값들을 추출을 하는 거잖아요 키값들을 얻으면 이제 미션이 이제 클리어가 되는 것인데 모이애킹에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취약점을 획득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어디까지 이것들을 위협을 줄 수 있냐 개인 정보를 내가 취득을 할 수 있냐 아니면 시스템까지만 취득을 할 수가 있냐 아니면은 이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어떤 주유정보 통신 기반 시설 주유정보 통신이면 주유정보 통신 기반에 대한 어떤 기술적 취약점 진단 에스스 진단 가이드가 있죠 가이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점검 항목들이 다 점검을 했을 때 몇 개 취약점들이 또 나올 수 있냐 그래서 그 몇 개 취약점 안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보안 위협들이 뭐냐 이런 평가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의 큰 보고서인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면은 학생 입장에서도 뭐 실무를 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작성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성했던 웹서비스 대상으로 야 실무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진단 가이드인데 또 이런 진단 가이드 안에서 전검 항목들이 있는데 내가 취약점 진단을 하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들을 작성을 하고 내가 이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시를 할 것이냐 대응 방안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것들이 바로 하나의 큰 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꼭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모예킹을 만약 선택을 했다 취업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보고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서들을 작성할 수 있는 사용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냐 바로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교육을 조금이라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보고서 퀄리티가 나와야만이 프로젝트를 또 투입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위에서 질문하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점검 항목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서 그 입상이라고 하는 결과값 버그바운티라고 하는 결과값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준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부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내가 한 1년 2년 정도 더 시간들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할만하죠 도전할만하죠 그래서 버그바운티도 많이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겠고 하지만은 취업이라고 하는 당장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은 이것들이 먼저이다 얘부터 준비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자격증도 없으면 자격증도 어느 정도는 취업을 취득을 해야겠죠 기사 자격증 하나 정도는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하시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매취학점에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이냐 뭐 많이 해보시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서비스를 많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이해킹을 이렇게 사업들 저도 이제 저희 직원들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뭐 저도 뭐 경험 많이 있고 해프로젝트 경험들 많이 있고 하다 보면은 기술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술 하나하나가 자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기술만 가지고도 취약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면 그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그 다음에 서비스가 고객들한테 주는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앱들이나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을 해봐야 합니다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상에 어떠한 취약점들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모이해킹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기술적인 것들만 자꾸자꾸 건들면서 뭐 SQL 인젝션이 있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가 있냐 뭐 이런 것들만 너무나 이제 입력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서비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인증처리 미흡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어떤 구조상의 그러한 흐름들 서비스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서비스를 이해를 많이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세요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그래서 한편은 우리는 이제 보안 전문가가 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보안상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이것까지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서 좀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